1.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1. 자먼서 15장 28절 말씀. 아멘. 1.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1. 자먼서 15장 28절 말씀. 아멘.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친구에게 유익한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는 거야. 내일 또 만나. 안녕.